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렸는데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여전히 쌓여있는 눈이 얼어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주시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선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 중구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도 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전국이 가끔 구름많은 하루 되겠습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계 흐름을 통해 오늘 날씨 전망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까지 이동해온 차가운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추운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밤사이 약한 기압골이 북한 지방 중심으로 지나며 이에 동반된 강수구름대가 중부지방 곳곳 눈을 조금 내렸습니다. 이 기압골 빠져나가면서 현재 대부분 눈이 그쳤지만 충북엔 아침까지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다시 전국이 고기압 영향 아래 가끔 구름많은 하루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에서 영상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영하 10도 이하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엔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 대비 2에서 5도 낮아 더욱 춥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파특보, 일부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중북부, 또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 유지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지난 새벽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청권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게다가 해가 지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로 인해 지난번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 쌓인 눈 즉 적설이 녹지 않고 아직 남아있어 길이 매우 미끄러운 지역 많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근길과 등겹길 결빈과 도로 살얼음 주의해서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낮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도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고요.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기온 대비 1에서 4도 낮겠습니다. 때문에 영상권으로 예보된 지역에서도 영하권의 추위 체감하시겠으니 낮에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특보 상황입니다. 시료습도 분포도 볼 텐데요. 시료습도란 화재 발생 위험도를 나타내는 습도로 50% 이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료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때문에 건조특보 현재 강원 산지와 경상권 해안의 주의보, 강원 동해안의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고요. 난방기기로 인한 주택 화재 또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빙판길 조심히 이동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